호비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 너는 안 했던 거야, 너는 안 했지. 하하하하. 호비도 이렇게.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뭔가 했어. 이게 뭔가 했어. 아니야. 소빈아, 아니야. 이것만 달면 돼. 다 했어, 다 했어.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들어가시면 됩니다. 옷이 뭐예요, 할머니 옷. 나는, 나는. 지효 누나. 세찬아. 흙이 있어. 프리미엄 흙. 너 심을 건가 봐. 원래 우리 코빅도 그 없는 날인데 또 마주쳤네. 아니, 화요일이라고 안 마주쳐야 하는데 여기 또 만났네. 나랑 지효 누나는 옷 뭐 입어야? 조용히 있어. 아, 닮아. 닮아, 샤시. 마주쳐. 대파랑. 쫄쫄이. 아, 진짜? 대파가 왜 쫄쫄이요? 왜냐면 대파 규봉이 흰색이잖아. 아, 맞네, 맞네. 아, 그런 거야? 아, 최악이 무슨. 내가 보다 또 화물에 서 있는 거다, 야. 아, 이렇게 약간 주름을 그리네요? 네네네. 선생님. 할아버지예요? 아빠한테 왜 이렇게 수염이 녹슬었어요. 아니, 아빠가 아닌데. 형, 이거 아빠 아닌데? 아니, 수염이 왜 이렇게. 할머니 있잖아. 엄마는 뭐 할아버지가 있구나. 했어요, 할머니가. 아빠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아빠 할아버지예요. 아니, 할머니가 되고 와이프처럼 벗으면 안 되겠네. 아빠 창피해. 아빠 할아버지야. 아니, 내가 네 아들이야. 그래, 조용아.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나니까. 아, 간편하네. 나는 왜 가발을 써도 우리 어머니가 없죠, 얼굴에? 응.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아, 얼굴에. 형, 무슨 소리야, 형. 어머니야, 지금 똑같애, 어머니. 아니야. 똑같애, 어머니랑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어, 있어, 형. 형만 몰라. 나도 우리 엄마랑 나 닮은 줄 모르거든. 아니, 있네. 있다고? 나는 우리 엄마랑 닮았냐? 닮았죠, 엄청 닮았어. 어디가 닮았어? 나는 모르겠던데. 있다고? 해미야, 우리 종국이 언제 가니? 야, 너 내 와이프야? 어, 미우새인데? 미우새야. 너 어머니 있어. 어머니 있다니까. 똑같애, 혼자 몰라, 혼자. 나 자기만 몰라. 엄마 있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정말. 할머니. 응, 그래. 할머니.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안아주세요.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저 패버리기 싫어. 할머니. 아, 대파다. 아니야. 나 사람이야. 얘 가래떡이다, 가래떡. 나 사람이 아직까지는. 우와, 가래떡이다. 엄마 들어가. 어머니. 아니, 유지. 자, 미우새 녹화하러 가야지. 자, 미우새 녹화하러 가야지. 어깨가, 어머니. 어머니, 어깨 깜프셨구나. 어머니 역강이야. 오빠. 어? 어떻게 라인이 그래요? 왜? 야, 지효 지금 웃지도 않아. 언니 안 웃어, 심각해. 우와, 지효 진짜. 잘 다녀오는 송지효. 11년째 웨어 성수기. 저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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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 이제 갈게요. 입장하실게요, 대파. 네. 파 이제 갈게요. 입장하실게요, 대파. 저것도 무책인 거네. 야, 진짜 이거 할머니. 할머니가 천국이었구나. 잘했네. 야, 거의. 야, 코빅도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 너는 안 해. 너는 안 해. 너는 안 해. 야, 코빅도 이렇게 안 해. 저, 저, 저. 코빅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 야, 코빅에서도 이렇게 안 해. 야, 너 뭐야? 이거는. 너 뭐야? 어, 오케이. 왕자 같네, 왕자. 와, 이거. 왕금 같아, 저거. 이거 아닌데. 그쵸, 멋있어. 이거 아닌데, 지인 씨한테. 멋있는데? 아니, 진짜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저는 화문에 들어갈 것 같아. 아, 화문도 있어? 화문에 또 들어가요? 우와, 진짜 멋있게 또. 야, 동방예의지국이네. 저기, 샌프라이시스코. 형, 파이너타운에 있네. 형, 진짜 아빠 같아. 형, 진짜 아빠 같아. 자, 다음이요. 자, 어머니, 어머니 들어가시오. 엄마. 어, 무서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웃기긴 하다. 진짜 엄마가.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 마누라가 저렇게 근육질이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와아아아! 지효. 지효야. 하하하하! 지효. 지효, 나 귀여워. 귀엽다, 지효야. 하하하하. 지효, 귀여워. 지효, 귀여워. 지효, 미치겠다. 이건 지효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 하세요, 우리가 결정했는데 아니다. 누나, 누나, 누나. 와, 이거 진짜 이 분장으로 진짜 이 분장으로. 야, 하세요 우리가 한 번 결성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하세요는. 우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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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아 시원, 닮아 시원 고고! 와, 닮아 대박이야, 닮아. 와, 대박이야. 언니! 야, 지효야. 언니! 지효, 지효. 야,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할 걸 그랬다. 근데 사진 잘 나와. 넌 배우 해야 되는데.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와. 오, 미모 꿈뽕. 오, 디즈니 같아, 디즈니. 대파 들어가,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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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화분에 들어가? 들어가라고요? 들어가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흙이 안 보여요. 감독님, 흙이. 야, 정말. 아니, 흙이 보이지도 않네, 흙을. 아니, 흙을. 세찬이가 코빅에서도 이런 문장은 알면 돼. 아니, 흙이. 아, 흙이. 아, 흙이. 야, 인문만 보인다. 진짜 무섭다. 가족사님 찍을게요, 가족사님. 어?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오줌 쌌다고? 어? 아, 오줌 쌌. 아, 오줌 쌌. 아, 오줌 쌌는 거 하는데, 언니가. 아, 오줌 쌌. 아, 액션. 아, 지효. 아, 지효. 아, 지효. 아, 지효. 아, 지효. 아, 지효. 지효야, 그거 안 해도 돼. 지효야. 미안하잖아, 우리가. 하하하하. 표정을 부탁드립니다. 표정을 부탁드립니다. 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만 한 번 웃어볼게요. 어색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1주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지금 밑에가 막혀있고.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이거 지금 많이 타이트해서. 이거 어떻게.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이게 많이 타이트해서. 이거 밑에가 막혀있네. 안녕하세요. 왜 쉬워요?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그런데 이거 그렇죠? 아니, 이 정도면. 트로피 아니야? 야, 연두 멋있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약간. 멈추지 마, 고취소하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고. 멋있다. 용도 괜찮네. 이게 내 옷이야. 오빠, 이상한 게 특수분장 실리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가리지 있어. 패스야. 이게 혹시 제 뭐에요? 제 뭐에요? 네, 네, 이 뭐에요? 오빠. 이게 내 머리래. 왜, 왜? 내가 시작하자마자 얼굴에 껑을 바르신 것 같아. 아아... 아하하하하하 네가 여보 아니예요! 관두 아파! 폭불 아세요! 뭐예요? 너구리 빨리 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 아 여기 문지에ahlen여 살짝 밟는데도 너무 엉망이네! 손가락이 아니야 reality! Follow me! 안녕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형 이게 너 union 맞아요! DochХort! 형! 비켜져! 의 자격량 생긴 해! 이게 너울이 왔어요. 형, 형. 이게 너울이야, 너울이야. 이게 너울이야, 뭐야. 깜짝이야. 너울이야, 이거 서윤이가 기도한 거야, 약간. 이거 서윤이가 기도한 거야, 약간. 몸 좋은 토드인데 왜 헐크야. 그러네, 그러네. 왜 꼭 헐크야. 형, 형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헐크 옷 있잖아요. 빨개 벗고 온몸을 치는 거 아니야?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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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특징이 있잖아. 그렇지. 너 왜 이러면 돼? 재석이는 왜 그랬지? 재석이 오빠가 어저께 나한테 귓속말을 부렸어. 고마워해. 오빠가 리스트 만들어준 거야. 근데 다들 재석이 형 의견에 별 얘기 안 한 게 나 솔직히 재석이 형 1등한테 진짜 몰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핵지 까면 그래. 아! 어! 그렇게 쓰니까 그럴싸 하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약간 빨라 하세요. 아니. 아니. 큰일식집 주방장 아니세요? 큰일식집 주방장 아니세요? 아니. 좀 더 이런데는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좀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오빠. 오빠 슈렉 아니죠? 홀크죠? 슈렉 아니죠? 홀크죠? 슈렉 아니죠? 슈렉인데. 여기다만 실행인데. 형 교통사고는 하려고 그랬어요? 형 교통사고는 하려고 그랬어요? 형 교통사고는 하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이거 초밥의 행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조명이 기분이 안 좋아. 진짜 웃겨.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웃겨. 야 다른 거 다 그새는 거 웃겨. 웃겨. 할아버지. 수뇌? 수뇌? 수연도 있어? 수연도 있어? 수연도 있어? 그러면 이게? 이거 꿀뚫도 달아요? 무슨 뜻이야?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공부했어 나 아까부터 공부했어 아니야 소빈아 아니야 야 이거만 달아 이거만 달면 돼 아니 이거만 달면 돼 다 했어 다 했어 제발 아니 나 이게 설거지하는 수생인가 했어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놀래시는데 나 지금 지금 안 하고 싶어 지금 진짜 수옥했어요 지금 야 애 그만 좀 놀려라 아니 진짜 야 옆에서 알탱이 그만 좀 놀리래 뭐야 이 웃음소리 뭐야 이 아래에서 나는 소리야 아 야 야 대박 내가 다 했어 우와 우와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너구리인데 지나가던 너구리인데 지나가던 너구리인데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사진 하나 찍어도 안돼요? 지나가던 너구리인데 수빈씨 수빈씨 가운데 먼저 저 나무 나무꾼씨 저 지나가던 너구리입니다 자 히어로들 일로 와요 자 여러분 그루트 전체적으로 좀 점검할게 근데 그루트가 왜 이렇게 덩굴인가 이게? 덩굴이에요 덩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아 내가 완벽해요 와 정말 와 정말 형 저거 수세미에요 수세미 야 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는 헐리우드에서 보면 욘두 딸로 캐스팅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아니 선생님 너무 자주 뱉는거 아니에요? 아 제가 얼마전에 홀드에 놀러갔는데 어머 세찬아 어머 세찬아 몰라 이게 와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어설프게 준다고 하냐고 지금 밑에 쟁겨 죽겠어 지금 이거 해찬이랑 묘하게 비슷해 나랑? 너무 기대돼 딱볼을 딱볼을 붙인다고요? 딱볼을 딱볼을 붙인다고요? 어? 얼굴을 딱볼 분장은 많이 받지만 딱볼은 소미야 근데 소미야 너는 어떻게 한 번은 안 빠지고 너는 매번 아니야 아 몰라 나 분장 뭐 있나 봐 진짜 약속해요 나 결혼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하기로 아니지 이 모든 자료를 결혼식 때 막 그 나오는거 알지 영상 틀어주면 결혼식 전에 식전에 틀어진거 있지 무조건 나와야지 뭐야 얼굴에 뭘 칠하는거 멍든거야? 얼굴에 뭘 칠하는거 멍든거야? 이거 환자인데 지금 아픈 환자 질렸어 전문가 맞으시죠? 의심을 죄송해요 시작당기였어 베이스당기는 원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이쿠 아이쿠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오빠 분장 학원이신 줄 알았어 오빠 학원이신거 아니에요? 야 소민아 그 학원 특수분장인지 한번 확인 체크해봐 저 민원순이는 오늘 라만 그래서 라만형은 유마로 활동할거에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지푸라기 줄 수도 있거든요 좀 먹어줘요 형 제창아 너 되게 멋있다 야 멋있는데? 약간 나 뮤지컬 배우 같잖니? 어 야 너네들 공연팀에서 사귀는 남친여찌같아 남친여찌같아 자기야 감사합니다 시작됐다고 생각해 자기야 자기야 자기 오늘 문어야? 어? 야 이거 뭐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있었어? 둘이 막 아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둘이 뭐 진짜 아이고 연인이네 연인이야 자기야 타 자기야 타 너 내 몸통 안 내놓냐? 너 오늘 우리가 무슨 뭐 공연단인 줄 아니 지금? 벌칙이야 벌칙 야 소민아 너 어쨌든 만족하나보다 오늘 분장은 나? 어 야 윤도 해봐 뭔들 앉았나? 근데 이거 잔디인형머리 아니에요? 잔디인형머리 아니에요? 하하하하 혜창이 멋있는데? 나도 우리 엄마를 닮긴 닮았다 야 이제 와서 느낌이야 진짜로 어 나 형 아이고 홍현이 누나면 돼? 봐봐 야 소민아 와봐 선배님 찬아 재석이 오빠 지금 있잖아 그때 거기 동물원 옆에 있던 캥거루다? 동물원 옆에 있던 캥거루다? 봐봐 똑같아 캥거루야 어 옆으로 봐봐 아유 부장하시면서 웃으시면 안 되죠 아유 부장하시면서 웃으시면 안 되죠 선생님 아 예 오빠 그 캥거루에요 우와 여러 가지가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하하하하 다 일어나서 길이 박수를 치지 말아겠습니다 완벽하네 완벽해 완벽하네 완벽해 아니 솔직히 분절 안 했을 때랑 똑같아 어? 나만 밥 먹는다 나아 어? 나만 밥 먹는다 나만 손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 들어줘야 되는데 자 자 자 자 자 그렇지 야 소민이는 너무 건성건성인데 이거 형 엑셀형 이거 카다나 줘야 돼 옐로 카드야 이거 안 돼 안 돼 미니언즈는 머리카락이 너무 아니 이거 방송하려면 그래도 최선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옆에서 너무 점점 떼시네 옆에서 너무 점점 떼시네 아아 지금 남한 씨 너무 점점 떼시네 아아 지금 배새김치를 너무하네 자 미션 주세요 하하하하 자 오늘 내려와라 하하하하 내려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라 어? 자 오늘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사전 미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벌칙자들은 지금부터 다른 멤버들을 피해 이 공원 안에서 제한시간 30분으로 중간 도주해야 합니다 이걸로 기독교가 어딜 도주 이걸 어디를 도주하라는 거야 아 형 형님보다 더 좋죠 네 발로 뛰는데 야 훨씬 빨라져 형 유리한 거예요 야 너는 여덟 발이야 하하하하 너는 여덟 개잖아 넌 날아다니면 되고 저 날아다니면 돼서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어어 아니야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나 사람한테는 안 짓는데 나 잠깐만 사람한테는 안 짓는데 나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달린다고 될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달린다고 될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달린다고 될 상황이 아니니까 아 이거 색이 너무 하얀데 들어가니 무조건 잡혀요 아니 재석이 형은 왜 안 보여 아니 재석이 형 어디서는 거야 광수다 광수 형 세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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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프로라마다 프로라마야 야 이거 봐봐 돌아다닌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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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야 나야 나 벌써 우스트로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음 하필 나야 네 나 벌써 웃을 듯 같은데? 오 마 러브 마 아 나 예상을 했는데 아 나 예상을 했는데 야 너네 이렇게 할 거야? 야 나희야 아 나희가 어떻게 하니 아 얘네 이거 예상을 했거든? 예상을 했는데 내가 못 참았어 자 실패! 야 너네들 지금 두 분 나가시고 발설하면 안 됩니다 정보는 정보는 발설하면 안 됩니다 아 얘기하지 마요 야 나희야 나 음악 듣는 수다 내가 저거 예상을 했거든 야 야 야 주야 서로서로 뺨 때려 서로서로 뺨 때려 서로서로 뺨 때려 서로서로 뺨 때려 뺨 때려 뺨 때려 아 빨리 가져라 빨리 가져라 빨리 가져라 아 더 웃음 더 터졌어 아니 20분 밖에 없단 말이야 아 참고하자 참고하자 좋다 지효야 좋다 나는 스텝으로 분장했을 줄 알고 여기 아니야? 스텝으로 아니구나 진짜 스텝이네 아 근데 깜짝이야 엔어벨이야 아 근데 깜짝이야 엔어벨이야 엔어벨이야 찾았어요 어? 어? 아 오빠 아이 씨 나 진짜 왜 이러고 있어 아 나 눈이 마주쳤어 얘랑 아 순식간에 강했네 종국이한테 아 나 이번에 우리 팀인가요? 자 가자 죽어오자 형 단단히 준비하세요 오케이 형 단단히 준비해 3 3 2 1 자 첫 번째 거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기손잡아 오고싶어 그래 그래 확 정리하고 와 형 나 어떡하지? 잠깐만 아 지금 빨리 웃어요 그러면 어 어 어 넘어 토치해, 태호야. 어디서 토치해. 토치해야 돼, 좀. 토치해야 돼, 좀. 토치해야 돼. 얼른 가. 빨리 가서 토치해. 여보세요? 태수석 가자. 태수석 가자. 너 웃음 어떠메. 아, 콧물. 아, 형. 아, 나 하오빠 진짜 미친 놈이라서. 아, 진짜 하오빠. 어, 뭐야? 여기, 어, 뭐야? 여기 누가 있어요? 뭐야? 어, 뭐야?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요. 아, 잠깐만. 잘 봤어. 승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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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터졌다. 지효야 터졌다. 지효야 터졌다. 알았을 수가 없지? 지효 언니 뭐하는 거야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왜 그래요. 야 이거 그 정도 터져 여기는. 아 나 지효 언니. 아 난 지효 언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왜 그래. 형 괜찮아요?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설마 하셨어요? 정수빈 검색 탈락. 아래 내부 정보 발설 금지. 아니 나는 속진 오빠까지 괜찮은데. 그치 원래 우리 작전이야. 아 저는 하하 형 봐. 오빠 봤을 때 울었어. 오빠 봤을 때 울었어. 아이 재수 오빠가 뭐 있구나. 뭐요. 악망 쓰는 게 멋있어 반식이야. 악망 쓰는 게 멋있어 반식이야. 반식이야. 이거 반식이지. 아니 망치지. 아기가 안 망치는 게 멋있어. 악망 쓰는 게 멋있어. 아 나이는 아니야 내가 지효 언니 못 울겨. 아 지효 언니 못 울어. 여기 지효 언니가 진짜 짱이야. 아멘 아멘 아멘